C&B 영등포 방송이 2019년 3분기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영등포 방송 사옥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C&B가 실시한 3분기 고객 이벤트에 대한 진행 보고와 평가가 이뤄졌습니다. 또 채널 번호 변경 및 신규 채널 추가에 대한 채널 개편 설명에 이어 콘텐츠의 완성도, 시청 점유율 등 시청자위원회의 채널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채널 평가 시간도 진행됐습니다. 문종근 시청자위원장 등 시청자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방송 제작 및 다양한 고객 만족 프로모션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 문종근 시청자위원장 등 시청자위원장 등 시청자위원장 등